공립소목원 공립소목원에 왔다 왜 핸드폰을 안 갖고 왔어? 생각보다 엄청 넓네 박물관도 있어 강릉소목 뱀, 들깨벌, 멧돼지 조심하래 멧돼지 나오면 어떻게 해? 도망가야 돼? 공기가 좋은 거 같은데? 마스크 안 짖어도 되는 거 아냐? 좋네 흙냄새나 가뭄인가? 조금 있어 꽤 있어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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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숲 우리 어디 갔었지? 서울숲에 있는 애는 다 져가지고 무 숲도 아니야 조심해 여기에 비하면 풀밭이지 풀밭 수국 있네요 미니 수국이야? 여기 그냥 조금만 이렇게 네요 우리 집에도 수국 기르면 좋겠다 어휴 아니 그늘하고 햇빛하고 이렇게 차이가 그늘은 엄청 시원하네 응 살만한데 다니면서 쟤네들 꼴깍하고 먹어 응 여기는 이모 있을 자리는 아니니까 이모는 없네 야 푸르르다 푸르르 저 연꽃 그거 아냐? 근데 아직 필 때 아니 7일달 돼야지 어제날 갔는데 맘췄더라 아 없어 근데 이렇게 철철 나와 어디서 누구? 어디? 난 안보여 개미? 나비 어디? 아 아 나 저거 꽃인 줄 알았어 아 이래가지고 쟤네들이 저런 모양이구나 나 같은 사람들한테 안 잡힐라고 진흙 속을 걷는 정맨인데 진흙 별론데 진흙이 아니고 진화야? 진화가 뭐예요? 진화 진짜 그 진화 아니야? 그 진화 어 에볼리션이네 아우 이 나무 봐 또 엄청 오래됐겠다 이게 무슨 나무 돼? 단풍이라서 단풍이라는데? 이렇게 큰 단풍 나고 처음 봐 우와 진짜 모양은 그러게 산소유 열매를 싸먹는데 산소유 먹잖아 예쁜 최 Pray fry 화장 nag 양해 우와 isso 스팸 이거 예뻐 이거 이거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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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좋아해? 응 왜 요런지가 더 시원하잖아 생각보다 깊은 산 사슴지 사슴 자의래 자의래? 응 근데 이거 살아있는건 맞지? 아 나 이거 뭔가 했더니 뭐가 이건지 알려주는 거였어 이름 써있다 송..아 송..나 준..유래 무화과가? 주택같은데 노랗게 빨랗게 싸먹어 코코비 어? 코코비 있다가 저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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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어떻게 기르는거야? 움직인다 여기서는 못나가지 않아? 그러니까 지르지 않는 이상은 저기가 예쁘다 색감이 나같은 사람은 못보고 가는거야 그냥 아까 나비도 못보고 주꺼비도 못보고 지금 벌레도 안보잖아 어어 장점이지 나무 냄새 나무 냄새 응 나무 냄새 우와 예뻐 독수리 멋있어요 독수리 옆에 저 용맹한 다람쥐 아 다람쥐 아니야? 처음에 독수리 멋있어요 얘는 메같아 저번에 메 같더라니 메야? 독수리 아니야? 우리나라인데 우리도 철원에 독수리와 얘도 독수리 아니야? 얘는 희꼬리 수리 아 수리 독수리 얘는 부엉이? 소쩍쇠래 소쩍쇠? 소쩍쇠? 아 얘 어 여기 껌도 있어 어디? 아 껌 여기 오솔이 있어 뭐야? 숨은 그림 찾기야? 후루티 있어 후루티? 저 글씨가 보여? 응 후루티 나 하나도 안보여 지금 어 껌 난 글씨 하나도 안보여 지금 어? 참매 오솔이 무서워 눈 좀 봐 만지지 마세요 착행 어머 야 이거 저기하고 저렇게 달아 고양이하고 아이 얘가 잘못 만들어진게 아닐까? 얘 옷 좀 큰 것 같은데 완전 고양이 같이 생겼던데 족제비 족제비가 이렇게 작아? 응 여기있다 다람쥐 아우 다람쥐 너무 작다 아우 애도 눈이 너무 무서운데? 애도 눈이 너무 무서운데? 응 응 난 대리석 집에 살고 싶어 대리석? 나냥 어떡해 나냥 미끄러져요 저 오빠는 영지버섯 영지버섯 빨간 거 응 안경 쓴 진짜 맛있어 하늘 좀 봐 너무 예쁘다 아니 저 위로 찍어 동영상이야 동영상 강릉 수목원 나오네 여기 확대하면 강릉 수목원도 찍을 수 있어 봐봐 오이차 이봐 잘 나오지? 다시 뺏 됐어 야 이거 봐라 들어오세요 짠 동영상이지롱 그래? 들어야 되네 우와 길 좋아 이거지 이거지 이게 내가 바라던 숲길이지 이거 거의 이 카메라로 보면 미지의 세계로 가는 길이야 지금 거의 쌩같이 히로야 맞아 그룹필이야 응 그치 네 내가 돼지고 하얀지만 뭐 고양이가 앞발라 탁 치더라고 그럼 고양이는 하지 멧돼지 그걸 잡는거 아냐? 멧돼지 잡히나? 저 사이즈로 멧돼지가 잡혀? 안 되지 않을까? 아 아 드럽게 잡나보다 응 오픈 에어컨 에어컨 아이스크림도 있대 먹진 않을 거지만 구슬 아이스크림은 좀 구슬 아이스크림은 좀 구슬 아이스크림은 좀 자리 좀 잡아야 해 자리 있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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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꽃? 연꽃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아 그냥 종류가 다른게 아니고 종이 다른거였어? 아 같은 종류인건가? 얘가 잘 폈는데 잘 안보이네 여기 예쁘네 우와 엄청 커 어메 우와 이거 거의 나 이때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커 승천하겠는데? 용 아니야? 아 그래서 아까 저기 용 그려져 있는거야? 아하 우와 백성우가 아빠가 좋아하는데 어디 어우 엄청 커 그리고 치유들도 엄청 많아 저게 크면 저렇게 되는건가 없지? 야 이거? 응 아닌가? 쟤가 쟤 엄청 커 우와 이야 어떻게 그렇게 클 수가 쟤 혼자 아니었네 다행이네 새파래 동화대꾼 응 새야? 너비야? 새 저기 앉아있죠 저거 여기 갔어? 봤어? 아 그래? 스무거는 끝 이제 집에 갑시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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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자막 이리 찍고 같이 들어가야라 여기 다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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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